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부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부동 김미진입니다. 요즘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잖아요. 이런 날씨에는 시원한 물에 발만 담궈도 정말 행복할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 체험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시원하게 즐기러 지금 저에게 가보시죠.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곳. 첫 번째 찾아간 곳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인데요.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거위를 이겨낼 수 있는 곳으로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천 농업테마공원에 정말 많이 와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많이 봤어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나게 물놀이하는 걸 처음 봤어요. 어떤 거 하고 있는 건가요? 너무 좋죠. 8월 1일부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경놀이를 개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무료예요. 그리고 물을 아침에 받아서 저녁에는 다 쓰고 나면 버리고 그날도 새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최고로 물이 깨끗할 겁니다. 이곳 이천 농업테마공원 물놀이장은 오는 8월 2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시원한 물분수 앞에서 아이들이 신이 났는데요. 물분수뿐 아니라 물놀이 시설도 갖춰져 있어 물놀이를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이곳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봅니다.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아기 유치원 다니는데 방학 맞이해가지고 오늘 하루 시간 내가지고 왔구나. 집이랑 또 가까이 이렇게 있고 시설도 너무 깨끗하고 거기에다가 물도 매일 이렇게 달아서 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놀러왔어요. 오늘.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뿐 아니라 이곳에서는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 교육적으로도 딱이겠죠.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쌀문화 전시관인데요. 우리 밥상에 꼭 오르는 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갓 지은 가마솥 비빔밥 체험도 8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이곳에서 맛보면 정말 좋겠죠. 이천농업테마공원은 이렇게 농경생활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름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물놀이 체험까지 한다고 하니까 멀리 갈 필요 없이 너무나도 좋은데요. 그런데 또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물놀이장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렇게 가볼게요. 최근 개장에 새롭게 떠오르는 곳. 바로 복하천 제2수변공원인데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 준공과 함께 지난 7월 29일 개장한 여름물놀이장은 오는 8월 20일까지 운영하는데요. 더위를 피해 찾은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아니 저는 이천시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수변공원 자랑 좀 해주세요. 이천의 제2수변공원으로서 홍당개월, 스케트보드장, 조립식, 물놀이장 등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돼서 도시 근거에 아예 일어나서 아주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고도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데요.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기에 물놀이 만큼 안성맞춤인 것도 없겠죠. 한바탕 신나게 놀며 나름의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봅니다. 친구들 여기 수영장에서 노니까 어때요? 가까워서 좋아요. 더위 날려버려서 너무 즐거워요. 더위 날라갔어요? 네. 좋아요! 쭉 둘러보니까요. 우리 점점 아이들 뛰어놀 공간이 부족해하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 신나게 뛰어놀고 또 여름마다 개장하는 물놀이까지 즐기고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도심에 있는 물놀이장 지금 가보시죠. 다음 소개할 물놀이장은 이천 지역의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설봉공원인데요. 지역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민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도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물놀이장이 개장했는데요. 저희 설봉공원 물놀이장은 이천 시민뿐만 아니라 이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요. 이천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입장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유아용 풀장 하나, 초등학생용 풀장 두 개, 초등학생용 슬라이드 한 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장소인 만큼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한바탕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다 보면 한여름 무더위쯤이야 날려버릴 수 있겠죠. 아이들에게는 물놀이장만큼 즐거운 곳도 없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대형 워터파크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보는 것도 여름을 즐기는 방법이겠죠.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물놀이장을 쭉 둘러봤는데요. 모두 가족 단위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우리 아이 손잡고 놀러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휴가 물놀이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물놀이장 한 곳을 선택하셔서 둘러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 곳 다 와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여름의 열기도 신나는 물놀이장에선 끄떡없습니다.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며 저마다의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보는데요. 여러분도 가까운 물놀이장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리고 즐거운 추억까지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